전국을 어떻게 할까? 당태 이야 수많 육수 당근 양수삭 우와 양꽃 내기니까? 대형이야 콜랭 저건 뭐예요? 우와 저런게 있구나 장비가 엄청 많네 이거 운동 되는 거 같아 여기 뒤에 3도 운동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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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용해요 괜찮다 괜찮다 두 세트 잘 된다 제가 왜 힘든지 몰라 다음날 팔이 아파서 또 수분이 많으니까 칼로 오늘의 주인공 전복 어묵에 전복이 들어가면 다음날 패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오 이야 아니요 이제 시작 나중에 이러다가 식당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군대나 저기 단체에 필요할 때 저 가드릴 건데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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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음날 패배 주방 티슈로 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이래서 언제 어느 세월에서 자르지? 아니 근데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푸짐해 좋아 좋아 다음날 패배 뭐 하는 거야? 간손이다 간손 간손 어른 동대 때문에 찢어지진 않아요 이게 안 되려나? 유이방망이? 유이방망이 안 되나? 살짝 해볼까? 아 아예 역시 짱이야 소리도 귀여워 대박 아 정말 도구가 있으면 빨라가지고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오늘 공장이야 식품 공장 완전 잘 갈려 KPL도 아니고 잘 갈렸다 엄청 잘 갈려 짱이다 짱 이래서 내가 자꾸 도구를 사는 거야 됐어 끝 좀 더 해야 되겠죠? 이야 이번엔 진짜 뭐 어묵이 진짜 생선살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리님 거 하면서 제가 그 레시피를 따온 거거든요 와 이것도 나름 손맛있다 빨리 드니까 재료 준비 끝 다 했어 와 우리 유리씨 진짜 대단해 합체해야 돼 용기가 되게 어 맞아 되게 소리가 웅전하다 오 또 나왔다 격쳤던 양품이 왔다 어 이 소리는 내가 영화에서 국악도 배웠는데 저렇게 재밌게 하니까 그래도 하는 거야 저렇게 재밌게 하니까 아무래도 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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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저리 등심을 놀고 진짜 흰자님, 저 되게 흰자 바빠요. 이거 육군 부대 이런 데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건 약간 긴장 시중인데요, 지금? 아니, 체력 있을 때 해야 되니까 뭐든 좀 긴장하듯이 하긴 하는데. 진짜 많다. 오늘의 주인공이 전복 투입. 대단해.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와, 레시피도 아니고 그냥 대충이야. 진짜 저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김장 어묵. 김장 어묵 김장. 우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나 치사반. 치사반 나오잖아. 치사반 딱 나오잖아. 아니에요. 이거 나오네. 아니, 잠깐. 이거 나오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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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